혜린씨에 대한 TMI? 너무 조용히 있었어요. 혜린이 종아리에는 지금 압박 스타킹이 있습니다. 압박 스타킹하고 그냥 스타킹하고 달라요? 이렇게 이렇게 아 보여주세요. 하지마! 압박 스타킹이 약간 메쉬가드 느낌이구나. 이렇게 살색이네요. 너무 나무인형 같아요. 깜짝깜짝 놀라요. 이거를 쓰면요. 굉장히 종아리가 탁 잡아주면서 균형도 탁 잡아주고 혜린아 언니가 검정색인데 검정색 하나 주실 살색이 조금 들키나요? 혜린은 아무도 몰라요?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. 저희들 셋은 또 다릅니다. 그래요. 소통만 하는 예능은 끝났다! 라이브 소통 방송의 시작!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!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! 안녕하십니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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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